네, HP 프린터에 맞는 카트리지는 무엇입니까? HP 프린터에 잉크 또는 토너가 부족하거나 소모된 경우 온라인 또는 현지 소매점에서 새 HP 카트리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에 맞는 카트리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 온라인 HP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com slash shop으로 이동합니다. 상점 드롭다운 메뉴의 인쇄 상점에서 잉크 토너 및 용지를 선택합니다. 검색 필드에 프린터 이름, 프린터 모델 또는 기존 카트리지에 있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프린터 이름 또는 모델을 입력한 경우 드롭다운 목록에서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호환되는 모든 카트리지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카트리지 크기 및 색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정 또는 컬러 카트리지를 개별 구매하거나 카트리지 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대신 현지 소매점을 방문하여 카트리지를 구매하려면 호환되는 카트리지 번호를 적어두세요. 그런 다음 이 번호를 사용하여 스토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잉크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HP 프린터에는 정품 HP 카트리지만 사용하십시오. HP에서는 HP 제품이 아닌 카트리지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